연수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공훈과 삶이 담긴 나라사랑이야기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주민에게는 지역 보훈 임무를 널리 알려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작됐습니다. 영상은 애니메이션과 미니 다큐, 인터뷰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영상은 연수마을TV와 연수구 유튜브를 통해 배포됐고 지역 초중고교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됐습니다.